아 옛날에 유명하지. 아 이거 오랜만이다 이거. 사랑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. 아직 알 수 없지만. 아 좋아. 인연이 끝난 후에 후회하지는 않겠지. 알 수 없는 거잖아. 사랑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. 뭐라고. 후회하는 거라고. 아 나쁘지 않아. 하지만 사랑하고. 혼자서 사랑한다고. 더욱 후회한다고. 사랑을 하면서도. 후회해도. 한평생을 산 사람아. 좀 들어 사는 인생. 힘들어도. 당신만을 사랑하리라. 한평생을 산 사람아. 여보. 정인여보. 사랑해요. 정인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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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비림나 왔어. 결혼이 무엇인지. 사는 게 무엇인지. 아직 알 수 없지만. 연연이 지난 후에. 후회하지는 않겠지. 알 수 없는 거잖아. 지금 이기면. 이야. 연설자리가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지. 후회하는 거라고. 하지만 둘이 아닌. 한평생이. 혼자서 살아간다면. 더욱 후회한다고. 사랑을 하면서도. 후회해도. 한평생을 산 사람아. 정들어 사는 인생. 힘들어도. 당신만을 사랑하리라. 사랑을. 후회는 왜 하나. 정들어 사는 인생. 힘들어도. 당신만을 사랑하리라. 자 김승현. 김승현 점수 확인합니다. 점수는? 몇 점이야 몇 점? 점수는 몇 점입니까? 점수는? 이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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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